이제 며칠만 있으면 동계올림픽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조금 아직은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올림픽을 하면 분명히 메달리스트들이 인터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금메달을 딴 건 전적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 국민들 덕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젊은 친구가 아주 인성이 됐네 아주 훌륭하다 다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선수가 나왔는데 예선 탈락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내가 예선 탈락한 이유는 국민들이 응원을 안 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금메달을 딴 이유가 국민이 응원해서 땄다면 실패한 이유는 국민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해석과 확신과 고백을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해야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논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내가 구원받은 건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적용할 논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한받은 족속,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말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여기저기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그런데 이들이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우리만 예배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지 말라고 할 때 우리만 예배드려요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본인도 순교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결국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분명히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한 명도 예배 없이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던 영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두 지금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나와 하나님 간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전체 우리가 여기 수백 명이 있지만 이 수백 명이 드리는 예배, 수백 명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운동장에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운동장에 모여서 저만 해도 제가 다녔던 학교는 월요일은 애국조회, 수요일은 멸공조회 그리고 금요일은 효도조회, 토요일은 특별조회 이렇게 해서 매 일주일에 몇 번씩 모였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면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 웅웅 울리는 스피커를 통해서 민족, 역사, 위인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세요 그런데 아마 다들 비슷하셨을 겁니다 그때 교장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모든 전교생이 원하는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간절히 원하는 건 딱 하나죠 뭐예요? 빨리 끝나라 그러다가 왜 오늘은 비도 안 오나? 뭐 이런 생각하죠 비 오면 들어가야 되는데 제 기억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더운 여름날인데 어지러워가지고 비틀대고 쓰러지니까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빨리 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누구 안 쓰러지나 봤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 자랑 같긴 한데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전교생을 대표해서 상을 받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를 제일 맨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 마이크 앞에 전체 차렷 경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앞에서 중간에 교장선생님 바로 코앞에 이렇게 서 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이크도 필요 없이 육성으로 다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장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말 한마디도 안 빼놓고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즉 눈이 계속 수도 없이 마주치니까 어떻게 딴 생각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저하고 눈 마주치시는 분들이 많을지어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잖아요 물론 뒤에 앉는다고 은혜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앞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지만 그 가운데 함께 모여 있지만 일대일로 만나는 예배를 분명히 원하시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한 족속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가 되게 익숙한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특별하냐면 여러분 왕은 당시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혈통적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왕은 누가 돼요? 왕자들 중에서 되는 거예요 왕은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레위지파 사람 중에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엄격한 제한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은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존재야 제사장 같은 존재야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언어로 당시에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와닿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는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없어서 잘 안 와닿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왕 같은 존귀한 분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왕 같은 존귀한 분입니다 이래도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파트보다 존귀합니다 뭘 집어넣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아파트보다 당신이 존귀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대선주자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면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왕의 삶이랑은 극과 극이었어요 제사장 같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존귀한 존재야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 있어서 너는 왕과 같은 존재야 내가 제사장 사랑하는 거 알지 네가 바로 그런 존재야 사람들에게 있어 제사장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들을 성전의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특별해 보여 네가 그런 존재야 대한민국의 1% 0.1% 이런저런 셀럽 이런 단어 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온전한 예배가 될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점점 사람들 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벌써 2년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한국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활발하게 빅데이터 연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데이터를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1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성도들의 삶을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지난 2년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강화됐습니까 약화됐습니까 그랬더니 60%가 약화됐다고 얘기했어요 이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약화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60%인데 무엇 때문에 약화됐다고 했더니 1등이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온라인 예배 한 1년 넘게 드렸더니 우리의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앞으로 어떤 사회적 거리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전처럼 100% 온라인 예배로 가는 일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교계가 한번 확 예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드리면 이렇게 돼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사실은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이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2년째 학교 현장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두 가지 특징이 나온 거예요 첫째는 학력 격차 온라인 수업으로는 학력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체력 저하 현상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는 건요 혼자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히 청소년들이 운동하는 건 누구와 함께 친구들하고 그냥 무턱대고 뛰어다니고 이기려고 애쓰는 게 운동이지 혼자 집에서 홈트하는 청소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근육도 쓰지 않으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45%거든요 그런데 근육은 언제 강해지는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언제 약해지는가 안 쓰면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근육 빠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저는 영적에도 근육이 있다고 봐요 영성에도 근육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디모데가 그런 말하죠 경건의 이르기를 훈련하라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는 것을 매일마다 매주마다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일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건강해서 병에 살 걸리지도 않습니다 또 병이 오더라도 금방 쉽게 낫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근육이 튼튼한 사람들은요 사단의 유혹이 와도 사실은 유혹에 잘 안 넘어가고 또 미혹과 시험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적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영적 면역력과 영적 근육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신앙이 약화될 때에 가장 취약한 세대 사실 우리는 지금 오늘 보신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래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전혀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대선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게 20대, 30대 소위 말하는 MZ세대인데요 그러나 이번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가장 다른 형태의 라이프스타일과 정보 취득 능력을 보여주는 세대는 2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연 10대입니다 10대 지금의 10대들은요 20대와도 격차가 큰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무엇을 통해 어떤 루트로 정보를 취득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전혀 다른 형태의 세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중심, 동영상 중심, 개인 중심,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하지 않는 정말 독특한 세대를 1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만 있으면 40대, 50대, 60대, 70대들만 있으면 온라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또 온라인 가상공간 이게 앞으로 10대들에게는 일반 우리의 실생활과 똑같은 규모의 정도를 가지고 살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의 고민이 그만큼 큽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다음 세대는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의 우리의 예배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10대와 20대들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 진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정답은 제가 볼 때는 하나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온전하면서도 정답은 하나뿐인데 따라할까요? 가정예배를 드리자 다 같이 그냥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힘이 없네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교회가 생각할 미래에 대한 것을 사실은 해결할 수 있고 이미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한 가장 온전하고도 거의 유일한 신앙 전수의 가장 온전한 방법입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이 가정예배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가정예배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첫째는 가정예배 잘 안 들여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를 인도할 역량이 좀 부족하고요 세 번째는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명 살아도 2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대화를 해본 것도 얼마나 오래전이 일이겠어요 옛날 같으면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텔레비전 앞에라도 모였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매체로 OTT라고 그러죠? 각자의 매체로 10대, 20대, 40대, 50대들이 각각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짧은 한마디의 고백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 가정예배드리는 가정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도 내 가정을 우리 집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요즘은 신방 가면 반려동물들이 참 많죠 요즘은 애들이 잘 익숙해져서 예배도 잘 드려요 앉아가지고 그러면 같은 생명체 같이 축복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함께 뭐 같이 앉아서 예배 시간 같이 앉으면 또 어떻게 했어 중요한 건 그 가정 안에 예배의 분위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면 설날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에 사실은 모일까 안 모일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쨌든 모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1년에 몇 번 안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 손주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귀를 쫑긋해서 한 말씀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눈은 이제 돈에 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성경 말씀 얼마나 귀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손자를 왕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나도 그 말씀을 믿는단다 학교 등수와 상관없이 세상은 연봉으로 사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가장 귀중하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번 명절은 물론이고 1년 내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는 고백의 표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이 함께 넘쳐나는 가정예배라고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놀라운 말씀이죠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국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영국도 확진자가 수십만 명씩 나오고 심각하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텅텅 비고 교회가 술집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2020년대에 영국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천명 수만 명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 눈에 너무 감격적으로 보였는데 어떤 교회가 청년들이 모이는가 보니까 영성에 집중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이벤트나 무슨 축제 형식의 페스티벌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영성에 집중하는 교회에 청년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이나 보니까 다름 아닌 아무리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아무리 세대가 조각조각 나뉜다 해도 사람의 본성에는 영원한 것,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참된 진리의 정수를 증거하고 그 영성에 집중하는 교회는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불안하게 저도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본다면 수적으로는 줄어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간인 이상 그 진리와 영원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진리이고 그 복음 앞에 모두가 예배드리는 마음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소양교회는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좀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달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금요일 주중에 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 권사님들 장녀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반면에 금요일 저녁에는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둘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하면 맞습니다 맞아요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한숨은 지면서 기도는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걱정을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아이들도 청년들도 10대 20대도 그렇게 세대별로는 이상하고 다르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세대들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감격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는 내가 선택했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누구 Edge 너는 나에게 오신다 D